레드와인 비니가에는 다른 거 들어가는 거 없어. 샬롯만 쓰리갖고 총총쇼가 이하니 너무 어때요? 이게 뭐예요? 이게 샬롯이라고 양파랑 똑같은데 양파보다는 조금 덜 매 봐. 단맛이 좀 많아요. 이거를 조금씩 칼집을 내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 단디에 봐라. 저 손가락 보이세요, 열 손가락? 언젠가 이 손가락 하나 빠져서 이렇게 나올 거라고. 단디에다. 칼 쓸 때 조심해라. 바로 그 말이지. 노래할 때 조금 마음이 아플 수 있겠죠. 노래하는데 손가락은 상관없지 뭐, 그렇지? 그래도 이 마이크를 탁 잡는 게 또. 노래를 좀 못하는 것 같구나. 그 표현을 생각하는 거 보니까. 그럼 이거 옆으로 한 번 더 쳐줘. 아, 옆으로? 그래야지. 그래서 위에서 그냥 찍어. 오, 소리가 이 아름다운 소리. 난 점점 더 못하겠어. 에이, 점점 못하는 게 처음부터 못 했지. 이만 빛들은 말은 단디여야지. 왜? 그런 식으로 말로 돌려야 돼. 오늘 임자 만났다, 너. 될까? 네. 어, 저 불, 불, 불. 그래, 못 하는 걸로 한다고 해서 소리나 만들게 내고. 아이고, 참. 아이고, 노래 못 할 거네. 마이크 폼만 잡고. 아이고, 문제가 좀 많이 크지? 노래는 되게 잘해요. 아, 진짜요? 자, 이렇게. 자, 송송송 썰어서. 네. 비니가 집어넣으세요, 그냥 이렇게. 이러면 이거는 끝이라. 이거는 하나는 그럼 다 됐어요. 굴 따는 게 힘이 들어서 그렇지. 야는 금방이라. 두 번째로 한국식으로 하는 건 이거는 식갈 조금 넣고. 액젓 조금 넣고. 액젓 조금 넣고. 액젓 조금만 넣고. 그다음에 물 조금 붓고, 그렇지? 여기다가도 레드 와인 이것도 약간 서둘되고. 살짝 넣어요? 그다음에 즙을 좀 넣어 있어요. 라임을?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파 좀 쓰려서. 오, 잘 쓰린다. 진짜 잘 쓰린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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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아, 깜짝이야. 아, 진짜 깜짝이야. 고춧가루 조금만 넣으세요. 때려면 다 됐네. 음. 아, 이거 독특한데? 이거 소스 한번 맛 봐주세요. 비슷한가. 그기 또 그렇네? 음. 음. 음, 맛있다. 음. 음. 안 먹을래. 아니야, 아니야. 음, 나쁘지 않네? 어씨피 얘는 맛있고, 얘는 나쁘지 않지. 네,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일단은 여기다 얘를 넣어 먹으면 돼요. 자, 자, 자. 송신 씨.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거를 넣으세요. 이렇게 얹어서 먹으면 돼. 먹는 것도 잘 안 되잖아. 눈치 먼저, 눈치. 안 되다가, 안 되다가, 안 되다가 보니까. 맛있다. 되게 맛있네. 네. 야, 근데 이게 양파의 그 식감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양파보다 맵지가 않으니까. 네, 네. 아, 상당히. 되게 상큼하고. 아, 샬롯이 참 맛있네요. 오늘 뭐 먹지? 매주 월요일. 매주 월요일. 목요일. 같이 해볼까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